형감님 영감님이랑 피의 혈전을 벌여야 될 것 같네요 음? 개 짜증나셨어요? 왜 무슨 일 있으셨길래요 누가 우리 이사님 짜증나게 했나요 화랑 장인대전이 아니죠 화버지 영감님이시고요 저는 그냥 유사 화랑이죠 초스카이 좋았고요 지난번에 이맵에서 영감님 상대로 이겼었는데 오늘은 어떨 런지요 안될 것 같네요 오늘 맥코렛 떡락각 안되는 건 안되는 거란다 빰빰 발목으로 마무리 원투 초스카 포플 왜죠 캡터스 실패 헐 이사님 만원호원 감사합니다 충성충성충성 아니다 이 영감님아 저리 좀 가요 강 슈 돌 나이스 댄스원 푸싱 원 나이스 카운터 좋았죠 벽은 제껌인 것 같네요 빠밤 펴 펴 아니었네요 캡터스 좋아요 굿바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투풀 투풀 투 실패 실패 밟고 슈 돌 1옵션 좋았는데 아깝죠 슈 돌 안 되구요 이럴수가 슈 돌 나이스 행신 앰플 좋았죠 벽 벽 어디 벽 어디 거기 여기 나이스 좋아요 굿바이 퍽 퍽 퍽 퍽 퍽 음 슈 돌은 어느 구간에서 다 통합니다 연아랑님처럼 그런 괴물 파일럿이 아닌 이상이야 밟고 밟고 안되네 짠손 푸싱 안되네 에이앙 로하 투 슈 돌 로하 투 나이스 슈 돌 안 되구요 짠손 이럴수가 영감님 이러지 마시구요 좀 굿바이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겨우 1점 챙겼을 뿐이죠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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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툽 초 슥 안 되구요 이럴수가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하단 샤프 컨버터 미들 안 되구요 밟고 초 슬카 업퍼 퍽 퍽 퍽 퍽 업퍼 좋았네요 좋죠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컷 퍽 투 원 투 아니야 바보야 초 슥 안되죠 퍽 이럴수가 거기서 휑신을 하네 개물아 F 슈돌 딴속 투스피닝 확정 나이스 미클 슈돌 doin 죽고 광마리오 룸간리 히힛 쿵디팡팡 같은 소리하고 있다 짠손 안되구요 슛돌 죽고 기술을 먼저 내리면 안되는데 용케이전에선 슬프게도 기술을 먼저 내밀 수 밖에 없는 매크로야 뭐옷 캡터스 좋죠 에이앙 앉아 앉지 않죠 로하빰 슛돌 원투 안되고 왼어퍼 원투 캡터스 실패 아프죠 째차기 에이앙 실패 노우 샤프 샴 죽고 슈도만 노리고 있죠 못된 영감님이에요 진짜 이제 코스튬 좀 예쁘게 하자 음 아하 푸진에서부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단 하단 대박 원잽 포스 원투 나이스 투 밟고 안되네 헐 망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쇼돌 나이스 안되구요 짠손 투스피닝으로 마무리 헐 헐 이 괴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벽으로 가야돼요 빠밤 빠밤 꽝 실패 톡 원잽 미클 미클 발목 따닥으로 굿파이 파단 하단 에이앙 빵 포 풀 푸싱 안되구요 원투 따닥 죄송합니다 택타스 좋아요 원투 로화 따닥 따닥 투 헐 노우 노우 아프죠 오른잡기 실패 슈 돌 에이앙 안되구요 원투 캑타스 좋아요 크레로 굿파이 원잽 포 쓰리 푸싱 안되구요 원투 원투 안되고 초스카 나도 있어요 초스카에는 나이스 왼풀 왼풀 확정 하단 슈 돌 안되구요 원투 풀 슈 돌 안되네 원투 하단 힐 할 수가 죄송합니다 자 죽고 에어레이드 3타 발목 2 슈 돌 푸싱 2 발목 왼허퍼 짠손 무엇 쇼도 홀 잘 깔았구요 좋아요 원투 투째 꽝 펴펴펴펴 자첸 톡 짠손 안되네 짠발로 굿파이 현자스코어 2대1이죠 이기주아 영감님 빡세용 짠손 초스카 짠손 초스카 짠손 원투 따닥 이런 룹 하미어어어 이러지마세요 넉 캡터스 오하 저거 방금 맞았으면 플라 찍혔으면 죽었는데 왜죠 왜죠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거죠 하아 아깝다 하아 나이스 헐 그걸 흘려요 괴물아 죽고 헌팅 호크 아니에요 안앉았어 아니야 그래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기계는 늘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원투 따닥 실패 짠손 톡 원투 플라 찍 농락타임 짠발로 마무리 광견진 군바이 군바이는 대체 뭐예요 흐흐 아하 1점씩 죽어받고 있죠 영감님 영감님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절핵이라는게 있지만 저에게 그런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이니 늦었죠? 슈돌 어퍼 왼플 죽고 역전의 시나리오 들어갈 수 있나요? 죽고! 올랑말랑 올랑말랑하는 저게 마음에 안들어 엘캔 플래싱 아프죠? 원잭 슈돌 투포 쇼슥 딴손 슈돌 푸싱 안되네 푸싱이 왜 안됐지? 원투 아니다 이 영감님아 죽고 원잭 왼 어퍼 어퍼 좋았구요 빠밤 펴펴펴펴 앉아 앉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양잡 안되구요 초슥 안되죠? 슈돌 안되고 안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이 영감님아 헐 왜 저게 맞지? 아니야 아니야 버스틸 썼어 죽고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하아 이 못된 영감님아 어떻게 해야되지? 승단 응? 아직인가요? 나이스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호밍 샤프 좋았구요 서로 쌍 카운터 밟고 컨버터 미들 헐 아니야 왜 이러는거야 난 도대체 헐 어퍼가 반시계를 왜 잡아 죽고 오 오 오 캑타스 좋아요 나이스 캐치 실패 1 2 안되구요 헐 발목 투 안되구요 원 투 딜레이 미들 왜 레버가 아래로 잘 안되지? 하단 잘 흘렸네요 좋구요 아주 졌어 양잡기 성공적 레이지 온 딱 직전이네요 노우 슈 돌 원 투 미들 발목 플라 짠소 아니 저걸 어떻게 흘렸지? 괴물 에너퍼 빰빰 노우 죽고 아 오늘 너무 떡납각이라서 기운이 없어요 스폰빵 징게 너무 크네요 나이스 어 깔아둔퍼 좋았죠 빠밤 펴펴펴펴 영감님 고집있으니까 양잡 한번더 원 투 빰 노우 왜 내가 움직이면 다 늦나 왜 내가 움직이면 다 늦나 뭐가 문제인가 굿바이 에어레이드 3타 좋진 않았네요 그다지 나이스 아니구요 아니었다고 한다 샤프 로하 투 슈 돌 짠손 짠손 푸싱 나이스 좋아요 빰 펴펴펴 쇼스카이 굿바이 쫌 벗 에어레이드 브믿 징글 징글 에어 영감님 왜이런곳에 계셔가지곤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돼 영감님이 거리 좋은 능력이 저보다 뛰어나시죠 그렇기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되는거에요 헐 거기서 왼플이 외나봐요 미치겠네 니클 빰 원투 따다 캡터스 좋아요 연하랑 태켄킹 리얼리? 워 어메이징 하단으로 굿바이 하단으로 굿바이 노우 샤프 로하 투 나이스 밟고 저걸 어떻게 막아 변태야 발목 캡터스 안되구요 오르노퍼 에어레이드 1타 쓰다가 혼나구요 무엇 언제까지 때리시게요 발목 투 에어레이드 1타 굿바이 아 고든프리머님 어서오세요 아까 게스트로요 러쉬앤캐시 왔었습니다 귀여움이 러케가 제 채널의 최초 게스트로 참여해주셨어요 아니야 이 바보야 난 왜 저걸 못앉지 나는 왜 저걸 못앉지 슈돌 굿바이 저거 담별 봐 흠 으흠 흠 으흠 하우이 영감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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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원 투 풀 카운터 슈 돌 안되구요 짠손 투 스피닝 안되구요 아니야 이 변태야 영감님아 죽고 에이앙 안되구요 원 잽 포플 원 투 짠손 행신 어퍼 좋았네요 빰 궁디 팡팡 이후에 왼프리 확정 밟고 호밍기 안되구요 굿바이 플래싱 썼는데 헌팅이 나가졌네요 땡큐 에어레이드 3타 실패했구요 벽이네요 정신 차려보니 뒤에 벽이 있습니다 하아 좀 잘하자 매크로야 포 쓰리 푸싱 안되구요 원 잽 나이스 초 스카이 타이밍이 쩔았죠 중단 안되네 포 쓰리 투 포 포 원 잽 슈 돌 어퍼 아니다 이 영감님아 하하하 돌겠네 원 투 원 투 슈 돌 횡초 잘 깔았었는데 아쉽죠 샤프 슈 돌 푸싱 안되고 슈 돌 슈 돌 캡터스 좋죠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원 투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하단 아니에요 슈 돌 짠손 원 투 쇼스카이 가 불을 뿜어줘야죠 이렇게 빠밤 원 투 캡터스 좋아요 원 투 미들 에어레이드 3타 실패 빰빰빠밤 패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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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레이드 2타로 굿바이 이쯤 되면 제 동네에선 마무리는 무조건 파단하고 해지 해도 되지 않나 안나 싶을정도 네 맞아요 에어레이드 진짜 개삭입니다 지금 영감님도 제대로 클리어 못하고 계시잖아요 화랑 골수유저도 그걸 지금 클리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와 연하랑 이즈테킨킹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콩그레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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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텔 나이스 횡신허퍼 목숨걸고 쓰는거죠 양잡기 영감님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스크 없이 여름들이 이즈테킨 아 여러분 안되네요. 원투 캡터스 좋아요. 발목으로 굿바이. 나이스 카운터 아프죠. 로하 빰 안되구요. 원투 죄송합니다. 짠손 투스피닝 안되구요. 나이스. 빰빰 카운터 좋았죠. 에시슈 돌 안되구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영감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구요. 잠시만요. 영감님 영감님 영감님. 에어레이드 3차로 굿바이.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하아 기분좋아. 파다닥. MDG는 지금 만들어진다. 음... 아니.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내가 잃어버린다. 정말 아니. 호민기 1,2 그... 아니야! 어퍼 썼어! 이 미친 레버야! 나이스 노우 나이스! 느린 맴프들 성공적이었죠? 그바이! 올리브8023님 어서오세요! 오셨으면 팔로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팔로우 미 플리즈! 짠발이 왜 나가? 미친게임아 슈돌 어퍼? 아니야! 안 히야!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나는 발목 꽝! 안되네 원잽! 헐! 호우! 진짜 방금 위험했죠? 나이스! 좋았어요! 엘캔! 엘캔! 플래싱! 겟투! 세미슈 컴보 잘 넣어주고요! 에어레이드 2타로 그바이! 나이스! 캐치 잘했고요! 카운터 좋았네요! 원투! 로화! 빰! 빰! 안되고! 원! 밟고! 발목! 빰! 그바이! 예스! 짠손예상하고 스볼 깐거였는데요! 다행히! 포포로 써주셨네요! 다행히! 음... 오오오오오! 승강단같이 떴네요! 웬일! 빰! 발목! 꽝! 안되고! 왼짠! 오른 어퍼! 어퍼! 안되고! 아미야! 바보야! 횡신 어퍼해야지! 왜 거기서 범위 앉아있지! 바보라서! 나이스! 투! 포포! 포포! 안되고! 짠손! 샤프! 슈 돌! 푸싱! 원 투! 구파이! 하단! 아니었다고 한다! 카운터! 아프죠! 초 슥! 택타스로 구파이! 승부까지! 앞으로 한판! 포스리! 백두산 펀치! 안되고요! 나이스! 원 투! 빰! 아프죠! 음! 아니 이걸! 기성인플로! 진짜! 리얼리! 어장창! 아앜! 굿파이! 렛츠인피스! 영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융군!